지금 나오도록 하죠 네 아 지금 왔어요 필름 나오도록 하고 있어 그러지마 필름 남을 수 없다고 주셔서 수고하셨죠 네 원장님 조가하시고 자기야 예 조개했습니다 꼭 조회해 복매이지 마시고 자기가 가보신 군대 가보시 아무조에 가셔도 됩니다 아무조에 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흑양 선생님 일로 오시죠 자 우리 일조 선생님 일로 오시고요 다음부터 감사드립니다 이 연습을 해야죠 아 아 아 뭐 흥믄만네요 저 시원분들 장을 해 놓고 선생님 다 같이 오는데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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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십시오 네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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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네 네 네 네 네 네 ым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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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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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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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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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